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근입니다. 오늘 진행할 책은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 수술실에서 찾은 두뇌 잠재력의 열쇠라는 서브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라울 잔디얼 박사의 작품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국립암연구소에서 암치료 전문기관인 시티오브호프 재단의 최고 수준의 아주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신경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교한 뇌수술을 집도하는 수술실에서부터 이 암교육, 잔디얼 박사가 신경과학연구에서 가장 앞서있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뇌라는 전공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뇌와 생각, 기억, 마인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몇 가지 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뇌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마 이 책을 마지막으로 아마 당분간은 좀 손 안 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에 관한 마지막 책입니다. 이 뇌에 참 신비합니다. 인체기관 중 우리 몸과 사고를 운영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건강에서까지 모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관 중의 기관입니다. 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뇌의 손상이 다른 장기의 손상보다도 훨씬 무섭고 두려운 이유죠. 이 뇌의 손상이나 뇌의 질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 이 뇌질환 치료법 개발에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과 뇌전증을 비롯한 일부 뇌 질환에 대해서는 약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치료제 수준이 아니고 이 수많은 제약회사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탁월한 치료법이나 확실히 좀 인지가 되는 치료제를 찾지 못한 아주 무서운 질환들입니다. 이 정신질환 종류는 이 몸으로도 망가지지만 본인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데미지를 입히죠. 하루빨리 정복해야 할 인류의 극복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 관해서 좀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분야에서 이 베테랑 신경외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저자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잠재된 뇌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를 이제 임상의학자이자 의사의 관점에서 조언하는 그런 책이죠. 이 저자도 그랬는데 이 뇌를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신비한 느낌으로 좀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강좌나 규제, 동영상 자료, 뭐 사진 아주 경이로운 그런 집합체죠. 인간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이 죽은 뇌를 보았을 때 피 한 방울 없고 이미 생기란 없는 아주 쭈글쭈글한 베이지색 콜리플라워 이 뇌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뇌가 아니라 죽은 뇌. 그러니까 의학용 뇌겠죠. 참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의학용 시신 카데바에서 이 뇌를 분리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과연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이 작은 덩어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희로애락 생로병사가 일어나는지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좀 뭔가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참 인간이 보잘것 없다 이런 내용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의과대학 졸업해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술 한잔 들어가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곤 합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뇌가 신비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보통 왜 우리 몸관리 잘 하잖아요. 그래서 뇌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적어요. 오히려 다른 부위 예를 들어 미용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살을 뺀다, 다이어트 아니면 노화에 관한 뭐 이런 쪽에는 오히려 좀 지식과 관련 경험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이 안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좀 더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이게 공부하기가 어려운가 일단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의 책이 나오면요. 전두엽이 어떻고 두정엽, 축두엽, 축두엽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좀 손이 안 가요.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물론 다른 분들은 좀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시면 구글링만 해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좋은 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스터디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명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도파민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신경전달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죠? 주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행복 이렇게 좀 좋은 느낌으로 마음이 가득 찬다. 시적인 표현으로 뇌를 적신다. 보통은 코카인 같은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경전달물질들이 그렇듯이 도파민 역시 인체 뇌에 그리고 뇌에 뇌에 쾌락을 발생시키는 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파키슨병이 발병할 수 있죠. 이때 이러한 운동문제를 보완한답시고 도파민 결핍을 메우는 어떤 약물을 주입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들은 도박중독을 일으키도 하고요. 어떤 환자들은 잘못된 성욕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요점은 어떤 신경전달물질에 딱 한 가지 감정이나 어떤 특정한 인지기능을 1대1로 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 큰 사이드 에펙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도파민 뿐만이 아니라 에피네프린, 히스타민, 글루타민산 기타 우리 몸에 작용하는 여러 신경전달물질들 모두 뇌의 여러 부분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함부로 쓰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병원에서 보면 왜 우리 처방을 몇 알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해도 인체 내에 호르몬 폭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에게 좀 감춰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3차 진료기관에 가면 그 장시간 기다리고 사전에 예약하고 그리고 잠깐 진료받는 이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것 외에 각자의 방식으로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요법이 있겠고요. 각종 몸에 좋다는 자양강장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영양식들 전부 다 폭탄으로 계속 몸에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임상실험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약물 어떤 한 가지 경구용 캡슐 이거를 만드는데 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요. 그래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경증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이제 중증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1상, 2상, 3상을 다 거친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해서 한 개의 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약 A와 어떤 약 B가 있어요. 각각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한 결과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각각의 결과치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실 일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나마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판매 승인이 받으면 그나마 허용치 않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A와 B를 동시에 먹었을 때 어떤 작용이 있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만성질환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약이 심할 경우에 수십 알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한 알 한 알도 위험한 약 A, B, C, D, E, F, C 이게 다 모여서 열몇 알이 되면 과연 이게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킬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덥석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걸 보고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좀 어떤 좀 위험적인 요소를 전혀 못 느낀다.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을 안 먹는 게 좋겠죠. 전달 물질들은 뭐 이런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부분에 가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신경세포 이제 뉴런이라고 하죠. 이게 뇌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를 실제로 이제 세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널리 인용되는 뇌 신경세포의 수는 대략 천억 개 정도 최근에는 뭐 800억 개라는 조금 더 아주 정밀해 보기에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략 이 정도 숫자입니다. 다른 체세포와 다르게 신경세포에는 이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와서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신경세포 하나에 무려 수천 개 많을 경우에는 수만 가지가 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경세포들의 가지와 가지를 이어져서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가 바로 시냅스입니다. 시냅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 사람 뇌에는요. 무려 수십 조 내지는 백 조 개 이상의 시냅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그리고 이들을 잇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 연결적인 패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기본적으로는 전기적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다. 세포들끼리 이 신호 전달이 주로 시냅스에서 물질을 교환해서 이뤄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글루타민산 이런 물질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요. 신호를 보내려는 이 신경세포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흥분시키거나 억제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흥분한다 스위치를 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억제한다 끄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어떤 신경세포는 주로 흥분성 물질을 내는 흥분성 신경세포이고 어떤 것은 반대로 억제성 신경세포인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흥분과 억제를 통해서 많게는 백조계에 이르는 신경세포 그리고 시냅스를 깨우거나 잠재우는 기본적인 작동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내용을 기억한다 하는 이런 기억의 메커니즘은 이런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행동의 결과치죠. 신경세포와 시냅스 분자들의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 세포간 연결 패턴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기억이란 어떤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말해주는 단 하나의 어떤 답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기억을 일으키는 여러 현상의 여러 측면이 막 얽혀지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기억이 저장된 분자, 세포, 그리고 연결된 수준의 흔적, 기억 장소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엔그램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의 기억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추억과 기쁨, 슬픔, 그리움, 괴로움, 희망과 절망, 타인에 대한 사랑과 미움, 추억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정기적 신호와 화학물질의 교환사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물리적 작용이다. 이 사실이 사실 슬프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이란 하나의 바이오 컴퓨터일지도 모른다는 그 예측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경전달에 관한 내용은 개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 관한 여러가지 과학적인 부분도 발전을 해왔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의 지능은 과연 그의 비례에서 발전해 왔는가 여기에 관해서 풀린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지수가 우리 인류의 IQ가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1980년대에 뉴질랜드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풀린이 IQ의 변동 추세를 조사한 데서 풀린 효과가 유래되었습니다. 풀린은 미국 군대에 신병교육대에서 신병으로 입사한 교육생들의 지능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년마다 약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 대상을 넓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총 14개국이 확대를 해서 여러가지 방면에 실시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장소나 나라의 국력이 가장 큰 변수인가 그래서 시대까지 시간적인 고려까지 해봤어요. 20세기 초부터 검사 당시까지 인류의 지능지수가 꾸준히 증가되었음을 여러가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현재 미국의 성인 IQ를 100으로 본다면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성인의 평균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50에서 70 사이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사람들이 머리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범주화하고 추상적인 규칙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를 잘 쓴다 이런 능력이 형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 현재의 사람들이 보고 듣는 정보의 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현재의 평균지수가 높게 측정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뇌도 사용할수록 그 능력이 증가할 테니까요. 예전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이 살아가기에 더 많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더 많이 요구하는 현대사회 어쩌면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능지수가 결정하는 이 지능 부분 다시 말해서 단어를 남기하거나 문장을 만들거나 그리고 특정적인 솔루션을 도출해내거나 이런 특정 영역의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 상승했을 것이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지능지수가 높아진 부분 종합적이고 토탈적인 그리고 정해진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에서 압도적인 성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해결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탁월해졌다는 그런 부분이죠. 어쩌면 예전보다 지금이 더욱 살기가 어려워서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쩌면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그런 고통과 위험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습쌀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별로 비언어적인 점수가 상승했는데요. 예전과 같이 언어 지능 그대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능 현상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과거보다 상승 곡선을 나타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학습 시험공부 점수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내용을 도출하는 것에서 점수차가 많이 났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했고 현재는 같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대중매체 인터넷 각종 정보매체에서 내용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토탈 그런 능력이 상승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100년 전 정도보다는 분명히 지금이 물질적으로 풍부하잖아요. 식량도 많아졌고 개개인의 영향이 충분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질병도 감소했죠. 나라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수명도 길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두뇌 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능지수가 더 높아진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원래 IQ 테스트라는 걸 보면 프랑스의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비네 이 사람이 취학연령에 이른 아이들 중에서 정신지체화를 갈아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테스트입니다. 원래는 좀 별로였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 심리학자들을 거쳐서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지능발달을 나타내는 지수 이걸 붙어서 지수라고 하면 좀 좋잖아요. 듣기에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현재 IQ 테스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Q가 높으면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우수한 사람인가 결론부터 보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결론치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중이론이 등장하면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서로 능력이 독립적이고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중요성이 같은 여러 하위 능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지능이나 대인관계 내적지능 자연지능 사람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의 하나의 능력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치라던가 자신의 능력 더하기 타인의 능력을 모두 더해서 특정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IQ 테스트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으로 보면 상당히 좀 신뢰가 가는 이 수치임에는 분명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세계 국가별로 IQ 순위를 보면 홍콩 싱가포르 쪽이 가장 높고요. 우리나라가 2위권 그리고 일본이 3위권 대만이 4위 이탈리아가 5위 이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로 약간씩 틀리겠지만요. 평균 잡아보면 대략 이러한 순위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쪽이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IQ 테스트를 하면 유태인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현재 세계에서 결속력도 좋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은 유태인 민족 과연 어느 정도의 IQ를 보유하고 있는가 뭐 유태인만 따로 나온 통계는 아니지만요. 유태인이 대다수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평균 IQ가 9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IQ가 어떤 좀 성장치라던가 결론치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린 효과를 보면 인류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환경이 더욱 가혹해진다. 그래서 지능도 그의 비례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이렇게 결론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하는 지능이 있는 반면에 퇴하는 지능도 있겠죠. 언어적 기능의 감퇴 그리고 시각정보처리능력의 향상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후대 컴퓨터나 게임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이러한 매체에 더욱 능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방향이 옛것은 점점 퇴화되고 새로운 것에 더욱 매진해야 뒤처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혹한 환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100년 전부터 똑같이 하고 있는 어릴 때 나이 맞춰서 초등학교에 가서 똑같은 공부를 붕어방식으로 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이 입시 테크트리 속에서 과연 변별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가서 결국은 백수가 되는 이런 무능한 교육과정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빨리 탈출해서 스스로의 길을 찾을 것인가 정답은 너무나 명확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실상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면서 자녀들을 닥달하는 바로 그 부모가 이제는 문제가 있는 시대다. 이런 슬픈지 아니면 발전이 된 건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풀린 효과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의 IQ는 증가한다. 그러면 IQ 자체도 높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류사의 몇 명 그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 아인슈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뇌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병리학자였던 토마스 하비 이 사람이 이제 1955년 정도에 아인슈타인을 부검을 한 후에 그의 뇌를 훔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과학적 호기심이 가득 찬 이 이야기 아주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요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에 관한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한 분석 결과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어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아이콘이자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잖아요. 뭐 인류 최고의 천재 세 명을 든다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가지로 이슈메이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사망 이후 아주 정확한 지침을 사전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중요시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죽은 뒤에는 화장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쟤는 강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그런데 그의 죽음이 언론에 공표되고 난 다음에 좀 괴기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토마스 아비가 부검 후에 아인슈타인의 뇌를 가지고 도망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생전 아인슈타인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경받는 유물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76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를 가족들은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 전에 그의 뇌가 연구 목적으로 제거되었다. 이게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가족들은 놀랐고 분노했죠. 그래서 그 당사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을 벌였던 토마스 아비 원래는 아인슈타인의 여러 과학적인 추정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본인 자체도 과학자로서 명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중인격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강렬한 내성적 성격과 그리고 과학자로서의 강박적인 세심함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여러 적격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부검을 실시하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써는 일생일대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의 실험실에서 이 토마스 아비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는데요. 무게를 재고 회부를 해보고 그리고 각각을 슬라이스해서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집 지하실에 안전하게 보관을 했죠. 하지만 그의 전공이 신경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모아놓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이 세계 최고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사사시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은 아주 좀 세게 화끈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를 잃어버렸고요. 당시 과학계가 이제 그를 굉장히 비난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일자리 연구교수였는데 잘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이혼을 했죠.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쳐서 자신의 집 지하실에 두었다는 공폐 영화스러운 의스스한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유쾌한 내용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거의 끝까지 몰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자살각이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사람일이 또 묘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조력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계속 이 일을 하게 해준 그리고 격려해준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디펜스해준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아들이었던 한스 알버트라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 이 아들 한스는 원래는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인류를 위해서 과학적 성취를 찾는 그런 편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아인슈타인의 내 분석이 인류와 과학계에 큰 공을 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이런 가족의 승인을 결국 받아내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아비의 연구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1975년에 발표되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겠죠. 그런데 최근은 이렇게 DNA 연구가 활발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적으로 보면요. 아인슈타인의 내는 240개의 블록과 200개 슬라이드 세트 12개로 회부가 되었는데요.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이자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아인슈타인의 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한방은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뇌의 크기였는데 생각보다 작았다고 해요. 평균보다 작았다는 말도 있고 조금 크거나 어쨌든 간에 두드러진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추가로 1985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세포 샘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뇌세포는 신경세포를 지지해주고 뇌가 정보를 처리하도록 돕는 부분인데요. 이 연구의 결과로 아인슈타인의 뇌에는 교세포의 수가 적었지만 그 크기 자체는 보통보다 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뇌의 전전두엽에 관한 논문이 1996년 알라바마 대학에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공간인지 수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죠.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확실히 이 부분이 보통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인류학자 딘포크가 아인슈타인의 뇌 사진을 연구했는데요. 이 전두엽의 중간에 주름이 하나 더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주름은 세 개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여분이 하나 더 있었다는 내용이죠. 뇌과학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부분이 계획과 작업기억 여기를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딘포크가 아인슈타인의 뇌량을 조사했는데 보통보다 훨씬 더 두꺼웠다고 합니다. 반구사의 소통이 더 원활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대천재이자 인류의 아주 막대한 공헌을 한 결과가 이러이러한 뇌의 구조와 용량과 부분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특정지을만한 뭔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뇌에 존재하는 어떤 예외적인 특수성을 찾으려고 했었지만 나오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은 있었지만 이걸 어떤 증명을 하거나 논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화끈한 한방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을 특정짓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융통성이었다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명석한 물리학자 이지만 동시에 아주 많은 수의 언어를 말했고요. 여러 다양한 악기를 연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세분화된 뇌 그리고 조금은 작았던 아인슈타인의 뇌은 한마디로 공부만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결론을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새로 DNA의 시대 유전자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어떤 결론치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천재의 전상을 찾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이렇게 전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가치가 있을 것인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그 업적 과학적 성취를 더 분석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전 천재라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를 연구한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뉴턴이 탄생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뉴턴의 뇌를 연구한다고 아인슈타인이 떡하니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그럼 어디까지 능력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우리가 왜 재미삼아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지능의 10%를 쓰면 수학천재가 되고 50%를 쓰면 초능력자가 되고 100%를 쓰면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힘을 갖는다. 우스갯소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당연히 없고요. 좀 재미있는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리미트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 브래들리 쿠퍼가 주연이어서 그냥 한번 봤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디 마감 날짜가 다가오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작가로 등장합니다. 애인한테도 버림받고요. 아주 그냥 찌질하고 무능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죠. 우연히 만난 옛 전처의 동생이 준 신약 여기서는 NZT라고 불리우는데 이걸 하나를 우연히 먹게 됩니다. 그런데 복용한 순간 그의 뇌의 기능이 100%로 풀가동하죠.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는데요. 이제 에디의 모든 신경이 잠에서 깨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은 모두 기억하게 되고요.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도 단숨에 풀어버리죠. 그리고 레슨 하루만 하면 피아노 연주도 세계 챔피언 수준입니다. 소설책 한 권도 몇 분 만에 후딱 써버리고요. 무한 체력을 갖게 됩니다. 싸움도 엄청 잘하죠.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역시 대폭 증가합니다. 너무나 인생이 간단해요. 생각하는 대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검증되지 않은 이 약을 계속 먹으면서 능력을 지속 사용해 가고요. 곧 주식 투자와 기타 여러가지 투기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죠.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영화에 보면 이런 사람을 지켜보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의 활약을 지켜보던 이 거물 로봇드 드니로가 나왔는데요. 역사상 가장 큰 기업합병을 도와달라고 제의를 하는데 남아있는 신약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타나면서 결국 에디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에디는 얼마 남지 않은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베일에 쌓인 스토커와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감상해보시죠. 그리고 한편 더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뇌 용량의 10% 24% 50% 이런거 있잖아요. 이게 이 영화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인간의 평균 뇌사용량은 24% 신체의 완벽한 통제는 40% 모든 상황의 제어 가능은 60% 타인의 행동이라던가 물리적 법칙까지 관장하는 토탈 컨트롤 능력 100% 이 한계를 뛰어넘는 액션의 주인공이 바로 스칼렛 요한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자 루시입니다. 루시는 어느날 지하세계에서 아주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깽이죠. 미스터 장 최민식 배우가 등장했는데 한국 배우는 왜 맨날 헐리우드에 가면 이런 역할을 맞는가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간에 미스터 장에게 납치가 돼서 몸속에 강력한 합성약물을 넣은 채로 강제로 운반되게 됩니다. 다른 운반책들과 같이 끌려가던 루시는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몸속에 약물이 체내로 퍼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그녀 안에 모든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레미트리스랑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는 좀 사속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뇌의 용량 그리고 뇌의 능력을 영화한 내용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뇌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뇌의 이런 파워풀한 내용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뇌 안에서 뇌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운영하는가 20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기억이라는 것들이 뉴런들 사이에 어떤 그물같은 연결망에 각각 저장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연결망의 내용이 있지 어떤 하나의 뉴런에 독립적으로 저장된다거나 뉴런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관점에 관한 실험도 있는데 신경심리학자 카엘 레슐리가 1950년경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들에게 미로 일 물체 이런걸 기억하도록 가르치고요. 뇌의 다양한 부위를 절제해보는 이런 실험을 수백 차례 시행했다고 합니다. 잔인하죠. 어느 부위를 절제하든 쥐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것을 계속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뇌를 잘라낼수록 기억력이 조금씩 계속 떨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두 곳을 절제하면 조금 더 많이 망각했고 세 곳 네 곳 등 절제 부위가 늘어나면 더 많이 망각하는 그런 결과치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특히 더 중요하거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로 특정한 기억을 저장하는 특별한 세포는 없다. 이렇게 레슐리는 정의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984년까지는 당시 과학계 정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또 다른 신경과학자였던 리차더 톰슨 토끼를 상대로 훈련을 했는데 토끼에게 특정한 소리를 들러주면서 그때마다 눈에 입김을 불어서 눈을 깜빡이게끔 훈련하는 내용을 실시했습니다. 그 소리가 입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습득하게 된 토끼들 입김이 불어오지 않을 때조차도 그 소리가 들리면 눈을 깜빡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톰슨은 뇌관 근처의 손의 일부에서 배격의 뉴런들을 제거하면 토끼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전에 레슐리의 이론과는 반대죠. 톰슨은 이 뉴런들 어딘가에 소리와 입김 사이의 연관성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하게 법칙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단계였죠. 시간이 흘러서 2005년도에 이르러서 과학자들은 개별 뉴런마다 각기 다른 특정한 얼굴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 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어떤 배우 이 사진을 제시하면 우리 내 해마 속에 있는 어떤 뉴런 하나가 반응을 하고 또 다른 배우 비의 사진을 보여주면 또 다른 뉴런이 반응해서 불이 탁혀지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낸 것이죠.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쥐에게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신경분자적 기술을 개발해냈는데 영화 인셉션에 이와 비슷한 기술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응용해서요. 어떤 특정한 자극과 관련된 공포를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고요. 상당히 유용하죠. 이 치료법이 언젠가 공포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죠. 이런 내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 미 육군 같은 곳에서는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의 내용을 이미 전자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기억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니까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내 훈련은 어렵다 안된다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 훈련은 상당히 유용하다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 훈련의 효과에 관한 놀라운 설명 중 하나 2016년에 발표된 미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인데요.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인지훈련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보면 시험 초기에 평균 연령 73세의 건강한 노인 2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참가자들을 임의로 내 집단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 전혀 내 훈련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집단은 기업과 추론 능력을 증진해 준다는 가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집단은 소위 처리속도로 향상하도록 고안된 비디오 게임 훈련을 1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받았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처리속도 향상 훈련을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자동차 사고를 낸 확률이 절반밖에 안됨을 확인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추적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10년 뒤라고 하면 85세 정도 되는데요. 새로운 부분을 공부한다거나 많이 잃어버릴 나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처리속도 향상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치매 발생 위험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떤 약물을 먹거나 치료를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비단 노년층 만의 두뇌 훈련 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료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한 다음에 대부분 시행하는 화학 요법 과 방사선 요법 이것이 인지능력 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원래 아이들 이나 노년층 뇌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큰 수술을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는 결과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능력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부분인데 비단 상식적으로도 부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나이를 먹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끝까지 자신의 무언가를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최근을 보면 딱히 어떤 특별한 부분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워낙 게임 종류도 많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라던가 온라인 게임 뭐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고전적으로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학문적 성취를 굳이 이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지적 능력 의 퇴화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각종 디지털 기기를 선물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강 보조제와 약은 있고 두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액션을 취하라 이 책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정보의 루트로 비슷한 내용을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직에 가장 저명한 의사가 본인의 임상기록을 배경으로 해서 이 책에서 각종 뇌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필요성이라던가 논리의 우수성을 차지하고라도 일단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서서 읽어보시면 인생의 좋은 길라자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장기죠. 우리의 뇌. 이 신비로운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호하고 유지할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꼭 무슨 지능 상승의 효과를 누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필생의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스스로의 생각과 결단으로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쩌면 그 대상이 병원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사고의 상대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어떤 결론치를 이 결정을 물어볼 텐데 과연 그때 어떤 내용을 답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평소에 부단한 지적능력의 연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내용은 뇌 질병 중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치매 알차이머 파킨슨 중풍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저도 그랬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짚어보고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100살 넘게 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요즘 한 80세 이상 그렇게 수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컸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인프라도 그렇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평균 나이가 100세가 되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이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퇴행성 질환 중에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퇴행성 뇌질환 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뇌에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죠. 뇌신경세포가 죽거나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결합돼서 동반적으로 작용하거나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죠. 신경세포들이 그 위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퇴행성 뇌질환은 다양한 임상 양상 그리고 각각 종류의 기능장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뇌손상에 의한 여러 장애를 포괄하는 의미로 치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치매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명을 살펴보면 치매의 종류는 먼저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노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혈관성 치매 중풍입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이제 노화에 의한 치매와 음주 흡연에 의한 치매 그리고 대를 물려서 오는 유전성 치매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요. 현재 치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60-70%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내 피질세포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신경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기능장애는 물론이고 기억력과 심화할 경우에는 인간의 감각 정서면에서도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한마디로 노망이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이런 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차이는 좀 있어요. 건망증은 일단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경험의 일부 그리고 사소하고 비교적 덜 중요한 일을 읽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떠오르죠. 한마디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알차이머병 증상은 원래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사람의 이름 물건이나 사물의 이름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장애로 많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거나 복잡한 그림을 따라 그리지 못하거나 숫자 셈을 못하거나 이렇게 공간 지각장애 그리고 판단력 저하 등이 동반됩니다. 간단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죠. 각각의 증상 차이를 좀 볼까요? 이렇게 알차이마병이 주증상으로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다가 운동장애가 동반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게 좀 달라요. 파킨스는 뇌 깊숙한 곳에서 병변이 주로 시작이 되는데 운동장애 증상을 먼저 보입니다. 그러다가 인지기능 장애가 오죠. 파킨슨병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 결과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확률로 발전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흔히 손톱 정도 크기로 뇌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흑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퇴화해서 동작이 느려지게 되고 손발이 떨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중풍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인데요. 중풍 환자는 CT나 MRI를 찍어보면 뇌손상 부위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뇌사진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상이죠. 즉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전문의의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오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조심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의 주 증상은요. 일단 사실 이쪽 병변은 다 비슷해요. 결과적으로는 인지기능력을 잃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행 장애가 일어나고 기억력 장애가 동반됩니다. 다만 파킨슨병은 힌트를 주면 기억나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헛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많다고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 증상 차이가 심해요. 보통 해가 뜨는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밤에는 증상이 심해지는 이렇게 증상의 기복이 동반되는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파킨슨병의 치매가 동반되면 자주 넘어집니다. 골절이 일어나죠. 만약에 머리부터 떨어지면 뇌출혈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근육 관절이 뻣뻣해지고요. 행동이 느려지죠. 당연히 팔다리의 떨림 현상도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제 혀나 턱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림이 일어나서 여기에 기능이 안되니까 침을 흘리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몸이 상하는 이렇게 좀 발달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기 증상에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사례가 들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례가 들려서 자주 기침을 하게 되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면 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 근육 운동 기능이 약해져요. 그러면 변비가 심해지고요. 조금 전에 얘기 한번 드렸는데 침을 삼키는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 침울림 그리고 자열신경계 이상에 의한 땀울림 성기능 장애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요도 과략근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뇨 장애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쉬를 많이 한다는 거죠. 퇴행성 뇌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약물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되긴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는 그렇게 의미있는 수술효과를 보신 분이 저는 없습니다. 주변에는 수치상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쪽 치료가 아무래도 약물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인지능력 개선 마인드 치료하고 약물로 많이 하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발견해서 늦추는 그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각국의 큰 난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5년인지 6년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간에 그 시기가 오면 일본 전체 인구 20명 중에 한 명꼴로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 이런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본 인구가 대략 한 1억 2천만 명 보면 여기에 사회생활 가능 인구를 한 60% 정도 잡았을 때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치매 환자의 백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진다는 거죠. 일본보다도 인구 구성 비라던가 신생아 출산율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못하다 현재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주위를 보면 치매 환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죠.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환자와 그 가족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증상을 하나 좀 빠뜨렸네요. 뇌혈관이 폭발하는 중풍이 있죠. 보통은 뇌졸중이라고 불리는데 뇌혈관 질환인 중풍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들로 나뉘는데 보통은 뇌졸중으로 통칭합니다. 중풍이 심장마비에 해당되는 완전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데드라인이 3시간 이내인데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옮겨야 살 수 있고요. 신체마비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풍의 증상은 주로 육체에 마비가 많아요. 어느 한쪽의 마비 아니면 발음이 샌다거나 발성이 이상한다거나 그리고 언어장애가 주로 많아요. 중심을 못잡고 희청거리는 균형장애 등이 계속 나오는데 심할 경우에는 의식장애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중풍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한 알차이머나 파킨슨 그리고 뇌졸중 이게 만약에 본인이 걸리는 것도 아주 괴롭지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병에 걸린다. 그러면 참 이것만큼 잔인한 형벌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살을 맞대고 있던 가족들이요. 증오의 대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죠. 술, 담배 끊고요. 건강한 생활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식인데 잘 안 하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이렇게 인간에게 내려진 이 형벌 이 치매 그리고 이 중풍이나 파킨슨 과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일단 인간의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가 개발만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어떤 회사든지 이 약을 만드는 순간 지금까지 그 어떤 제약회사도 벌어보지 못했던 금전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입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아마 정말 존경받을 거예요.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지시부진합니다. 치매 치료제 개발이라는 정말 0. 몇 프로의 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제약업계의 도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딴 물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 치매에 관한 승인을 딴 약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전에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와도 연관이 있는 바이오젠 글로벌 기업에서 아두카누마비라는 약품으로 치매 치료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기출을 주목했었죠.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방향이 좀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여러 기전을 모두 동시에 타겟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결론치를 얻었죠. 각계격파가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알차이머병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마비 결국에는 당시에 승인 반대 결정이 났었고요. 원래 이 약 자체가 기능도 열심히 임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어섰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당시 패널 11명 중에 10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한 명도 사실상 로비에 의한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11대 0으로 승인 거부가 나면 이거는 이 약 하나가 잘못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공신력에 타격이 오죠. 그래서 하나 정도의 임상연구에서만 유효성이 입증됐다. 다만 허가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두카누 맙은 2016년에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요. 글로벌 제약업계 전체에서 관심을 모았던 메가히트 약물이었습니다. 잠깐 그 기절을 보면 베타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삼은 인간 단일클론 항체인데요. 바이오젠에서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아두카누 맙을 이용해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임상 3상을 예비 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7, 8개월 지나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중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 연구를 했겠죠. 추가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량 투여군이나 위약군, 저용량군 이런 평가효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증상 환자에게 이 약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한 20%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FDA 승인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초중추신경계의 약물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온 거죠. 뭐 이 아두카누만 말고도요. 치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역사는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 뇌에서 이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뇌염이 부작용으로 발생하면서 개발을 중단한 약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고치러 갔다가 큰 병 알아오는 거죠. 이게 작은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로슈 릴리 이런 계열의 여러 약물들도 다 쓰디쓴 고베잔을 마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다른 질환의 약물들도 신약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그리고 정말 수십 년의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치매치료제는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가장 큰 이유로는 임상연구의 난이도가 꼽혀요. 과거 치매치료제 연구개발을 보면 아주 중증 이상의 환자를 모집단으로 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제거하더라도 재생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후에는 임상이 경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임상연구를 최대 3년 정도만 진행해서 치매의 진행 경과를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2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매를 확실하게 치료한다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걸 막는 것만으로도 지금 급급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초창기 때보다는 방향이 좀 바뀌어서요. 초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경향성은 변했지만 임상시험 대상자의 스크리닝 실패율도 더 덩달아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런데 비용적 측면 때문에 최대한 아주 가성비가 좋은 최적의 상황을 구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니까요. 통계적인 면에서 잘 수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적인 방법으로요. 여러 기전을 타키타는 칵테일 요법으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검증된 효능이 있는 두 가지 세 가지 약물을 썩는 거죠. 또는 두 세 가지 케미컬 약품을 복용하는 겁니다. 치매가 질환의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잖아요. 그리고 환자마다 상대적으로 증상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치매발병의 주된 기전을 타키트로 개발하다 보면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치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병리학적인 타키특 약재들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에이즈 치료제나 항암치료제처럼 여러 기전을 타키탄 칵테일 요법이 알차이머 지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던 바이오젠의 아두카노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저래 든 돈이 거의 3조에 육박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약간 다른데 한국 돈으로 3조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무리 글로벌 제약회사라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뭐라도 건져야 될 거예요. 가능하면 효과가 있어서 치료제로 승인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2021년 2월 기준으로 바이오젠은 FDA의 아두카노마 허가 검토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관한 어떤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올해 중반으로 미뤄졌습니다. 원래를 보면 FDA의 일정 지연은 부정적인 해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아두카노마 시판 가능성을 놓고 FDA가 원래 작년에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뒤에 자문위원단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한번 빠꾸러 먹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의학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거고요. 상당한 수준의 로비도 아마 동반 실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의 소식으로 바이오젠의 주가는 상당수 올라갔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렵고도 괴로운 치매 치료제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의학적이라던가 아니면 제약, 화학, 바이오 생명공학적인 능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류사의 금지된 수술 전두엽 절제술로 사람의 성향을 치매나 파킨슨 또는 흉폭한 성향의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수술이 많았죠. 사람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드릴로 밀어넣고 톱으로 갈아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이걸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뇌 전두엽의 작은 구멍을 여러개 뚫는 일명 뇌엽 절제술 이 시술로 194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학자가 있습니다. 앙토니오 에가스 모니즈 포르투갈의 신경학자이자 의사이죠. 모니즈는 이런 정신질환이 전두엽을 파괴하거나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끊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뇌엽 절제술을 개발했던 모니즈는 노벨상 수상자로 오늘도 인류의학사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임상정신의학의 패러다임은 외과 차원의 시술에서 약물치료로 많이 넘어와서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에 관해서도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영화인데요. 바로 레오나로 디카프리오 주연의 셔터아일랜드입니다. 줄거리를 한번 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니까 영화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의학적인 부분이 여러가지로 임팩트있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는 2010년 정도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의 배경은 약 1954년 한국으로 치면 이제 막 한국전쟁이 끝난 후죠. 당시 보스턴 앞바다의 하버 아일랜드에 있는 애쉬클리프 치료 가모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연방보안관으로 재직 중인 테디는 병원을 털출한 흉악범들을 찾기 위해서 섬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때맞춰 몰아다친 폭풍우 속에서 섬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테디는 점점 여러 등장인물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말죠. 이를 해결하려는 테디의 여러가지 행동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신의학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정신외과 수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일련의 내용들이죠. 수술법들. 흉폭한 조현병 환자들이 받았다는 뇌수술. 그 기원은 1880년대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요.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종양이 생기면 무기력증, 정신적인 둔화,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주 흉폭함 같은 자제력 상실, 이런 정신 이상이 환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병든 전두엽은 잘라내야 한다. 당시 치료의 기본이라고 하죠. 병든 전두엽을 어쩔 수 없이 과연 어쩔 수 없이 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 이 전두엽 절제 수술은 1884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적어도 외견적으로는 멀쩡한 이 전두엽을 일부러 잘라내는 수술은 1888년에 스위스의 정신과의사 브루크하르트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브루크하르트에게는 한 특정한 특이성을 보이는 환자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공사장에서 폭발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케이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머리에 철봉이 관통해서 당연히 죽을 줄만 알았던 이 청년이 두 달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현장에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정신은 멀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린애처럼 자기 멋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원래는 굉장히 순하고 착하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케이지 청년의 비극을 통해서 전두엽은 사회적인 뇌의 역할을 만든다는 것과 이곳이 망가져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브루크하르트는 전두엽이 없어진 케이지가 이전의 명랑함을 잃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반대로 이 공격적인 환자들의 전두엽을 잘라버리면 얌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죠. 어느 시대나 매드사이언티스트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외과의사로 수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의 라이센스 보유자죠. 당시에는 의학 분류 체계가 좀 달랐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신경외과 서전으로서 수술을 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과의사의 역량이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이 조현병으로 자신한테 와서 치료하던 환자 6명을 의학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제물로 삼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나아졌고 두 명은 별 차이가 없고 나머지 두 명은 언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실상 실패죠. 그러나 이 실패나 다름없는 연구 결과를 학회장에서 용감히 발표했고요. 그래서 대중의 무시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이후로 뇌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서양 구미 각국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을 괴롭히던 신경매독 그리고 뇌전증을 앓는 환자들도 관련해서 이 뇌수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1896년에 영국의 실험 생리학자인 페리어 이 원숭이 전두엽 절제 수술로 게이지와 유사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게이지나 원숭이나 양측 모두 공통적으로 이 전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이 전두엽보다 더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전두엽이 이 의학계의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35년에 런던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요. 당시 예일대학의 제이콥슨 그리고 풀턴 이 전두엽을 제거한 원숭이를 온순하게 만든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표회장에서 이 내용을 열심히 듣고 있던 바로 이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무니스가 이 깊은 인상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무니스는 이 강박장애나 조현병 환자들의 불안 초조 이게 우리 전두엽에 생긴 신경회로의 과도한 활동성 때문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험이 만약에 옳다. 그러면 전두엽과 전전두엽 사이의 신호 전달을 차단만 해 주어도 정신병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평생 정신병원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갇혀 지내는 신세는 면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듯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의 여러 신경외과 의사들과 함께 수술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약 30명의 환자에게 전전두엽 백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7명은 완치 7명은 증상환하 그리고 6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이 결과치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 그 브루카르트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아주 너무 심하게 차분해지고 감정은 좀 밋밋해지고 인간적인 희노애락이 없는 그냥 로봇 같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크레쉬 영화를 보셨으면 나오는 IQ 50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시키는 거는 뭐 그런대로 잘하고 뭐 생활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자신의 힘으로 생각한다거나 사고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래도 일단 예전보다 나아진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정신의학계에는 정신신경외과 수술에 열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 열풍 속에서 미국의 신경과 의사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각광받게 되는데요. 뇌협 절단술 이라고 명명한 수술법을 미국에 퍼뜨리는 수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이상한 경안와 뇌협 절단술 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진짜 잔인한 수술 중에서도 끝판왕이에요. 마취도 없이 전기충격으로 환자를 기절시킨 다음에요. 눈 안쪽으로 긴 새꼬챙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뇌를 휘저어요. 뇌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수술 끝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사람인데 프리먼이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술법을 시현하고 보급했다는 데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1950년을 전후해서요. 약 2년 동안 1만 명의 환자의 뇌에 꼬챙이가 꽂히게 됩니다. 이전에 그 무니스가 일부 정신병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의 가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도 바로 이 프리먼의 미국 수술 열풍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의사들은 그 시대의 초엘리트 직업군의 하나입니다. 당연히 의사들도요. 수술로 환자가 정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좀 다루기 쉬운 환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다른 방법도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집안에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 나오면 집안이 절단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피할 곳이 없잖아요. 정부 지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괴물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량한 이로 죽을 것인가 의 양자택일 그래서 당시에는요. 만약 수술을 받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진정제를 계속 먹입니다. 계속 재우죠. 그러면 욕창이 걸리거나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지금보다 약했으니까 폐혈증에 걸리거나 폐렴으로 죽거나 이렇게 되겠죠. 평생을 묶어두거나 전기충격으로 얌전하게 만들거나 평생 철창 속에 가둬두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도 통했다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하지만 수술이 환자를 어느 정도로는 같이 지낼만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돌파구로 알려지니까 열풍이 분 것도 일견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지금의 의학 수준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상황이 이 수술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수술들의 내용은 이렇고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뭐 그렇게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뇌과학 최신 동양이라는 연구 논문 논문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침해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고 강력한 우리의 인지 비축분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두뇌 손상이나 기능 저하로부터 기존 기억을 보호하려는 특성을 더욱 강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제2외국어를 배운다. 그러면 부모들도 제2외국어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뭔가 치매의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 성취가 어떤지는 나중 문제고요. 사실 나이 8, 90에 제2, 제3외국어를 배워서 비즈니스로 쓸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성취도 보다도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뇌의 이 특정 부위를 활성화 시킨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내용 있죠.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이거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릴 때 우리 다음에 미팅 소개팅 많이 했잖아요. 여기 보면 혈액형 과 더불어서 항상 좌뇌 우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 있잖아요.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들에 나온 학문적 내용과 엮여가지고 이 좌뇌 운에도 많이 히트를 쳤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1973년 뉴욕 타임스가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스 페리 이 학자의 학자의 연구에 연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는 모두 좌뇌형 혹은 우뇌형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였는데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뇌의 우측은 창의력 예술성을 관장하고 좌측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관장하고 우리는 모두 이 중 어떤 한 측면이 우세한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상당히 그럴듯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멋진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반대로 사람마다 어떤 성향이 여러가지로 있는데 특정 어떤 성향 하나를 보고 낙인 찍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행을 타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이 내용은 뒤집혔어요. 진실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이 뇌의 좌반구의 부위들이 계산과 같은 수학적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우뇌형 인간이 더욱 창의적이고 좌뇌형 인간이 더욱 논리적이다는 생각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2013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연구로 완전히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들은 7세에서 29세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뇌 MRI 영상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뇌를 더 많이 쓴다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좌뇌 또는 우뇌형 네트워크의 강점을 지닌 뇌에 관한 데이터는 전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학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술성이 뛰어난 화가 문장가 시인 모두 양쪽 뇌를 동등하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두뇌역량 창의력은 뇌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뇌운동 두뇌역량은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한 답으로는 다음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딴생각을 하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음악이나 생물학 문학 천문학 테크놀로지 이런 각각의 학문의 진보는 기존 이전에 전해져오던 어떠한 스탠다드로 여겨지던 통설을 뒤집으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하지 말라고 하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했던 일을 기어이 이겨내면서 편견을 극복하면서 어떤 도전과 극복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죠. 규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모범적인 운전자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차선만 지키면서 길을 안전하게 가죠. 하지만 어떤 돌발상황 임기응변적인 부분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창의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가 있죠. 물론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사회인가 예전의 것을 이어가는 전통적인 사회인가 아니면 작년과 올해가 그야말로 천양지차인 변혁과 스피드의 시대인가 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방식과 생활패턴을 따라야 하는가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또 이런 부분은 강요만 할 수도 없는 내용이니까 학자의 판단에 맡길 따름입니다. 한 가지 분야를 깊고 아주 그냥 독하게 파서 공부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컴퓨터가 아니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종종 본래 하고 있는 주 공부와는 좀 다른 주 업무와는 좀 다른 내용을 하면서 생각과 기억 감정과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 뇌를 아주 다양하게 풀가동시켜 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면에 기존의 자신도 몰랐던 창의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딴생각을 많이 하는 창의력을 강화하는 일과 아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면 딴생각을 많이 할수록 본래 자신이 메인으로 하는 업무와 다른 내용을 많이 할수록 우리 머리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뇌 영역들 사이에 연결 부위들이 더욱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공과대학의 에릭슈마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딴생각 몽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창조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 영리한 상태처럼 보이기까지 하고요. 딴생각을 나쁘게 생각 한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적절하게 유지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만의 지식기반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오랫동안 집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창의력을 키우려면 집중과 동시에 멍한 상태 즉 대상에 대한 완벽한 숙지와 딴 길로 새는 행동사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로 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요. 학창시절을 보면요. 전국에서 수학이 100등 안에 들었다 10등 안에 들었다 전교 1등은 항상 당연하고 전국 1등도 한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가서도 계속 1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현재를 보면 이제 사회생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가졌던 그 큰 기대에 걸맞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내용입니다. 정서적이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부분은 대단히 우수하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그 위치까지 왔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존중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되는 내용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내용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친구들이 성공을 했는가 한 반에서 한 2, 3등 정도 하는 친구들 그런데 한 번 마음 먹으면 성적이 팍 올랐다가 아니면 좀 떨어지곤 했던 약간 좀 기복이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취미라던가 어떤 수집을 한다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 연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현재 정치권 그다음에 사회 경제권에서 아주 발군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슬슬 전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이뤄내려면요. 아주 당연하게도 그 해당 분야에 매진하는 게 먼저지만 항상 어느 정도는 멀뚱멀뚱하게 공상을 할 수 있는 몽상을 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놔두는 것이 좋다. 이 책의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도 좀 던져주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했던 우리가 많이 즐겼던 놀이들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 창의력에 그리고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엔지니어 건축가 과학자 의사 모두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즐겼던 자유로운 놀이 그 놀이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처리하고 인지과정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배우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진행했으면 되는데 어른이 된다는 핑계로 우리는 어느새 단기적인 성과 지표에 연연하고요. 그리고 점점 업무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부모들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시켜 줘라. 이렇게 했더니요. 각국의 극성 부모님들이 체조수업, 체스클럽, 승마, 이런 식으로 놀이인지 의무인지를 강요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잡은 아이들의 놀이 약속들이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 스스로 상상력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놀이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예절이 바르고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된 로봇을 길러내고 싶은 것인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마도요.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되고 양육되는 아이들 부모의 능력치를 넘어서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킹북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 수술실에서 찾은 두뇌 잠재력의 열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할 내용은 소위 말하는 머리 좋아지는 약 우리 왜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한답시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요. 무슨 약이다 카페인이다 각성제다 이런 거 많이 써본 적 있을 겁니다. 자만오는 약이라고도 많이 불렸죠. 그래서 왠지 이걸 먹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착각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은 희망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의학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그 데미지가 어떻게 오든 간에 일단 머리 좋아지는 약의 범주에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뇌에 작용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제 나라마다 그리고 각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많이 나눠집니다. 하지만 확실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차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그 섭취량과 그 용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자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천연이라는 물질들 괜히 좀 과대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합성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안 좋게 보는 내용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좋은 약도 있고 그리고 약의 범주가 아니라 사실상 독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 이 내용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용을 다 찾아보면 무슨 무슨 민간요법까지 다 보면 그야말로 몇 천 종류의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희박하니까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본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요. 일단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여기에 한정되어서 보면 일단 술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여기 기준으로요. 매년 미국 한 개 나라에서만 술로 인해 죽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술의 데미지에 의해 사망하는 내용과 여기에 관한 또 술에 취하면 2차 사고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다 합치면 근 9만 명에 달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웬만한 전쟁 하나 치르는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통계치가 잡히는 나라들로 한정해서 매년 약 330만 명이 술로 인해 죽고 있는데요. 이는 1년 동안 사망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미국 한 개 국가에서만 1,500만 명의 성인 그리고 60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의사로부터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고 잠을 잘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알코올 사용 장애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술을 본인의 의지로 그만 마시거나 아니면 잠깐은 끊었어도 재발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금단현상에 의해서 다시 데미지가 나오는 이 만성 뇌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라는 겁니다.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원래는 드렁크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만성적인 과음이 그러니까 자기 전에 반병 이런 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 베르니케 뇌 병변 그러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고요. 근육의 협응성 문제가 일어나고 정신청란이 일어납니다. 헛것이 보이죠. 이런 현상이 이 베르니케 뇌 병변이고요. 그리고 이 코르사코프 정신병 이 베르니케 질환의 증상에 더해서 이제는 기간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는 그러니까 뇌인지 장애죠. 기능장애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질라신 금주 굉장히 몸에 데미지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죠. 뭐 반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한두 잔 마시는 술은 괜찮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과연 몸에 좋은 적당량의 알코올이란 정말 있는 것인가 이 미국에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남성의 경우 하루에 두 잔 이하 여성의 경우 하루 한 잔 이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알코올 양으로 보면 한 15mm 정도 굳이 말하면 소수잔 한 단 정도가 되겠죠. 하버드대학교의 보건대학원 결과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 남자의 기준으로 두 잔 이하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병 사망률을 약간 낮춰준다고 합니다.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2012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니퍼 와일리 교수 이 소량의 음주는 수수께끼를 풀거나 머리를 쓸 때 창의적인 해답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좀 참신했던 게요 보통은 이제 술을 마시면 어떤 데미지가 적게 온다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각으로 이 알코올이 몸에 끼치는 뇌에 작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타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알코올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이롭게 작용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점만은 사실로 각종 임상시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적당한 음주를 하는 것이 괜찮다. 이걸 정당화하는데 상당히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렇게 작은 이익 외에 의심할 바 없이 클 정도의 큰 데미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음주는 우리의 뇌와 일상을 그 어떤 다른 행위보다도 더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미국에서의 사망자 수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유에서요 술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약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뇌에 작용을 기치는 물질 그 1위로 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이 있죠. 뭐 커피나 차 산산음료 에너지 드링크에도 있죠.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활성화 약물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성인의 약 85%가 어떤 종류의 음료수 등간에 카페인이 많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이 카페인 우리 몸의 피로감을 줄이고 졸음을 쫓아주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고요. 신체적인 긴장감 높여주죠.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 특히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운동 경기 선수들이 경기하는 동안에 규칙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학습과 기업력에 관한 카페인의 효과는 불분명하고요. 오히려 직접적인 베네핏이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결과로만 한정해 보면 결론적으로 카페인은 적게 섭취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해가 된다. 이 정도가 확실한 결과치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고 뭔가 각성한 느낌 이건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일종의 두뇌활성제로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의 수치적으로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 몸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또 측정하기 어려운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책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2015년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대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은 5시간 에너지 이런 이름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했고요. 다른 집단은 그것과 형태와 맛이 비슷한 디카페인 드링크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실험 결과 놀랍게도 모든 참가자의 90%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더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험의 진실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가짜 카페인 드링크를 마신 사람들보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카페인은 효과가 없는 가짜 드링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다른 결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40여 명 중의 일부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셨고요. 나머지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나서 기억력과 실행 계획 기타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할당된 과제에 관한 수행 능력을 검토한 끝에 연구자들은 계획이나 창의적 사고 기억력과 관련해서 수행 능력이 유의면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유의면 수준이란 기준이 애매하죠. 실험치의 숫자를 이 책이 기록하지 않아서 이걸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간에 여기까지 보면 카페인은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라는 결과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카페인이 우리가 하루에 몇십 리터를 마실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마셔봐야 대여섯 잔이고 보통은 두세 잔입니다. 그러면 아주 큰 해가 없다면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0년간 마셔온 커피를 계속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건강보조제 이게 좀 문제입니다. 보통 못니에리 후퍼진 카르니틴 오메가3 이런 메이커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인지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보조제들에 관해서 그러나 확실한 의학적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임상시험으로 만약에 그 효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건강보조제가 정말 효과가 있고 그 수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팔겠습니까? 비싸봐야 몇만원 몇십만원 이잖아요. 이거를 바로 미국 FDA에 보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용으로 팔릴 테니까 몇만원 단위가 아니죠. 바로 몇백 몇천에 팔리는 겁니다. 엄청난 진짜 수십 수백억 달러 이윤을 남기겠죠. 그리고 아마 소문만 나도 세계 글로벌 제약 메이커들이 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 하려고 아마 기를 쓰고 달려질 겁니다. 엄청난 광고를 했을 것이고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섭취를 해석했죠. 그런데 이들은 건강보조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은요. 이렇게 화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멀리하고 건강보조제의 틀에 갇힌 특별 법안 아래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작은 돈을 버는 것을 택했습니다. 작다고 해봐야 제약이 산업이 워낙 크니까 그 기준에서 작다는 거지만 개인으로 보면 크겠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작은 기업 단위로 잔잔발이나 버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물질이 안전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 미국 의사협회 저널 기타 이렇게 관련된 연구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실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제 업체들이 그 약물의 성분표나 성분함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런 약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의 특정 기관의 능력을 과대적으로 좀 세게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를 주면 심장마비 혈압에 무리를 주면 고혈압 그리고 신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 부위를 좀 세게 푸시를 하니까요. 체중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구강건조증 코피 과민성 장질환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에페드라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황인데 황이죠.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수세기 이상 사용된 약처입니다. 원래 그 효능이 체중 감량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고 그리고 기타적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좀 순한 자극제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학생들이 이 약을 먹고 학습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섭취를 하면 확실히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죠. 그 당시는 우리 주변에 주유소나 편의점 미국 기준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몇 알 먹고 말아요.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초단위의 경쟁을 하거나 아주 작은 결과치로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특정 종목들의 운동선수들이 이 에페드라를 먹고 갑자기 사망하는 급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약이 우리 몸의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심장마비를 유발할 위험이 대단히 컸던 것이죠. 에페드라라고 하면 좀 이름이 생소한데 비슷한 효능의 암페타민 암페타민이라고 하면 중추신경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각성제죠. 이런 물질들이 내는 온갖 부작용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립독국물 재료시스템 여기에 보고된 에페드라 부작용이 2002년에 1만 300건 아주 정점을 찍었네요. 그리고 병원 입원이 필요할 만큼의 증상을 보인 사례도 몇백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2004년에 FDA는 이 약을 금지했죠. 우리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이런 약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타켓으로 어떤 커다란 강당을 빌려서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 좀 말해준 다음에 약을 강매하는 약쟁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약이면 그렇게 팔리가 없겠죠. 각종 병원 약국 제약회사 글로벌 메이커들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안달일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무엇이 진실인가 꼭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와나 제 주변에 미국이나 영국 이쪽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은 마리와나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놀랬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순진했나요? 뭐 이런 얘기죠. 미국에서는 마리와나는 담배보다도 약하다. 영국에서는 마리와나 안 피면 젊은이가 아니다. 히피 문화의 상징. 이런 식의 오버화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미국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취해서 현재 마리와나가 의약용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쓰이는 마리와나나 마리와나 성분이 함유된 약물 특정 질환의 일부 사람들에게 통증이나 메스거림 구토나 간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수면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히피 문화라고 하죠. 그리고 예술에 관계된 분야의 교사나 교수들 각종 예술인들 배우나 음악인 미술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센 음악을 했던 락이나 아니면 힙합 이런 쪽에 했던 사람들 그리고 파티 좋아하는 문화 이런 쪽에서 마리아나가 창조적 영감을 준다는 내용들이 많이 소문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나를 피우는 것이 예술적 영감을 받는 고치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돌았죠. 하지만 마리아나를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엄청난 부작용이 계속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충돌 사고가 있는데요. 미국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니까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4월 20일 날 평균에 비해서 12%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4월 20일이 바로 마리아나의 날이라고 합니다. 4월 20일 420 이죠. 420일 라는 숫자는 마리아나 소비에 관한 문화를 나타내는 소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4월 20일을 기념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후 4시 20분에 마리아나를 피우는 일 등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마리아나에 취한 상태에서는 당연하게도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업처리 능력이 현격히 부족해지죠. 수많은 연구결과가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능력이 더 심각해서요. 정기적인 마리아나 흡연은 특정 작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인간의 지능지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바보를 만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고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고 하지만 마리아나 옹호론자들도 있긴 해요. 인과관계가 잘못됐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대마에 빠진 사람 중에 원래부터 진영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았을 뿐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마리아나 흡연과 심각한 정신질환의 연관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연구별가들이 더욱 신뢰가 가는 건 과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정신학적 분석으로 보면 10대 시절에 정기적으로 마리아나를 피울수록 부작용은 더욱 커졌고요. 저는 이게 더 무서운 내용인데 조현병 발발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과흡연자들 보통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현격하게 높아졌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마리아나를 피우면 회복률이 낮아지니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마리아나가 의외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일으킨 사례가 드문 약물이 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피다가 죽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피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창조적인 시각을 열어준다는 것 같은 근거 없는 믿음은 확실히 곤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나를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독성물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확실한 확실한 것은 이것은 독약이고 여기는 근거가 있죠. 그리고 창의력을 높여준다. 여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마약물관리법에도 위반이니까요. 마리아나 피시면 저기 큰 곳으로 가서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아마 상당히 괴롭겠죠. 그리고 담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니코틴이죠. 담배 흡연으로 인한 중증으로 미국 한 나라에서만 매년 거의 5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의 약 5,6분의 1이죠. 담배는 유독 물질임이 확실합니다. 담배 성분 분석해보면 그 분석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흡연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꺾이죠. 담배 여러가지 성분 중에서도 인체 아주 위험한 물질 중의 하나인 니코틴 굉장히 흥미로운 약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담배 흡연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여러해로움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젠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폐질환 이러한 결과들로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과 비교해서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적은 것이죠. 놀라운 결과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흡연자들이 운동성 장애를 겪을 위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적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설마 담배는 기적의 명약이란 말인가요? 과연 어째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가? 중독성 있는 많은 약물들도 그러하지만 니코틴은 우리 뇌 속에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도파민 주의력과 보상추구 행위를 촉진시키죠.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퇴행성 신경질환 프로그램에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운동성 장애가 있는 동물에게 니코틴을 주입했을 때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파킨스 병 환자에 관한 이런 몇 가지 연구는 이 효과가 인간에게도 적용되는가 여기로 또 발전해서 지원금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이 과연 순수한 연구 목적의 지원금인지 아니면 담배 회사 관련의 어떠한 자금원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다만 혹시 니코틴이 설사 파킨스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암이나 뇌졸중 기타 등등의 이런 위험요소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가리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 결과를 또 보면은요 니코틴이 주의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고 알차이머병으로 이어지는 가벼운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니코틴이 소량 함유된 패치가 주의력결핍장애죠. ADHD 이 사람들의 충동성을 낮추고 기억력을 개선해준다는 사실도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니코틴이 머리 좋아지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벤더빌트 대학교의 인지기능약물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의학적 영향력은 여전히 더 평가해봐야 한다. 아직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르다. 이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은 분명 가벼운 인지장애에는 이득이 되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며 의사인 본인의 기준으로 환자에게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검증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분명 충분치 않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명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의료소송은 환자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제약회사 그리고 미국은 담배회사가 워낙 파워풀하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보면요. 니코틴 쓰지 말하는 겁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죠. 이 쉬운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몇 가지 약물과 물질들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머리에 뇌에 작용을 하는 물질들은 있지만 우리 뇌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지게 만드는 물질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떠한 물질을 넣어서 머리가 좋아진다. 공부 뭐라 합니까? 그냥 계속 물질 넣으면 되죠. 주사 맞다가 행복한 인생 보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문제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잠을 자는 동안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단기 기억을 평생 가져갈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억을 다 갖고 갈 수가 없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평생 가져가야 할 내용과 망각해도 될 내용을 구분하는 그 작용을 수면 중에 우리 몸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데 해마가 필수적인 부위이지만요.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때는 우리 대내 피질에 분포된 다른 여러 뇌 부위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이라고 하면 우리 뇌의 해마라는 하역장에서 기억이라는 짐을 내려서 뇌 구석구석으로 배송시키는 이런 작용과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 우리 많이 겪었죠. 아주 맑고 명쾌한 정신으로 한 시간 정도 하면 될 거를 괜히 철야에서 날밤 세운다고 떡볶이 먹고 콜라 먹고 애들이랑 수다 떨다가 결국에는 두어 시간 공부하는데 낮에 공부할 때보다 효율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래서 시험 점수 안 나오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에서 행해진 연구 결과를 보면 퍼즐 문제를 푸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막힙니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한숨 자고 나서 다시 퍼즐 연구하는 사람 전혀 잠을 자지 않고 퍼즐 해결에만 몰두했던 사람들 당연히 잠깐 자고 나서 다시 문제 해결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3배 이상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행위가 필요한 운동선수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직효로 나와서 훈련 직후에 바로 연습하는 것보다 좀 쉬었다가 다음날 연습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연구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 뇌의 단기기억 모두가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고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난 기억들 우리 예전에 일어났던 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내에서 말 그대로 지워지죠. 잠의 근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가 비움 즉 필요 없는 내용들을 없애는 건데요. 말하자면 하루 동안 쌓인 시냅스 네트워크 기억을 삭제하고 새로 잊고 그런 가장 중요한 작용을 이 잠이 시행하는 것이죠. 우리 생존에 불필요한 기억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햇빛에 발해해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고 확실하게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타켓화된 기억의 속어 이후에 새롭게 나올 효율적인 학습의 필수적인 작용이고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지능장애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쌓인 세포 쓰레기를 제거한다는 말인데 여기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쓰레기라는 말이 지식적인 데이터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치매라고 치매라고 불리해오는 질병 원래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머리에서 뇌척수액이 나와서 뇌속을 구석구석 청소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면 청소작용이 원활치 않지 않겠죠. 지금 치매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뇌속의 베타아밀로이드 문제인데요. 이걸 확실하게 치우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치매치료제를 만들려고 실패의 연속인 이유겠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뇌속에서는 공짜로 아주 화끈하게 치료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이죠. 잠을 아주 확실하고 편안하게 상쾌하게 자면 그의 비례에서 우리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작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한 번 완전한 중증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새롭게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망가진 집이 다시 새집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망가지지 않았을 때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적절하고 확실하고 상쾌한 수면을 잘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수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앨런 레치 차펜 박사는 쥐 실험을 통해서 장시간의 각성 상태가 어떤 현상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쥐들은 점점 체온이 떨어졌고요. 우리는 왜 항온 동물이잖아요. 체온을 유지하면서 많은 신체의 조절 능력을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서 우리는 병원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줄고요. 몸 자체의 항상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니까 쥐들이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었고요. 꼬리와 발 속에서 괴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결국 쥐들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결국 죽게 됐죠. 이 잠을 자는 행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고도성장기 였고 옛날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유독 각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사람들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있었던 듯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루에 4시간 자고 하루에 활동을 한다. 잠을 줄여서 인생을 오래 가치있게 산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잘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자느냐. 이런 내용을 아주 자랑스럽고 본인의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괴로웠어요. 잠이 좀 많았거든요. 비즈니스 세계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원이나 성공한 사람들 잠을 안자고 일하면서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죠. 그리고 본인들이 잠을 안자도 되는 어떤 특별한 유전 인자라던가 체질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분명히 빨리 죽게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 잠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 그리고 6시간에서 8시간을 잔 사람들 여러가지 신체 지표를 평가를 했는데 65세 65세 전에 사망할 확률이 잠을 덜 자는 사람들이 12%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많이 잔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게 하루에 9시간 10시간 넘어서 더 많이 자는 사람들 젊은 나이에 요절할 위험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자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치가 있다는 거죠. 미 심장 협회 연구 결과가 가장 확실 하다 는데요. 체중과 혈당 혈압이 증가하는 대사 증후군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잘 경우 사망 위험이 일반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합니다. 물론 수면 필요성 은 우리 생애 주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들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 잠을 자 그런데 65세 이상 성인 하루 4-5시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한창 활동하는 나이 20세 에서 50세 정도 를 봤을 때 잠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몸에는 치명적인 데미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 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잠을 충분히 자라 아주 상식적이면서 통용되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부합한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에 대한 얘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쪽잠 쪽잠이라고 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자야 되는 시간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잠깐 잠깐 눈만 붙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쪽잠이 의외적으로 안 자느니만 못 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낮잠과는 다르죠.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면 몸에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는 쪽잠이 안 좋다는 내용 결과에 저도 상당히 놀랬죠. 뇌의 연결성에 관한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일단 잠이 필요하니까 잠을 잘하는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어기고 잠깐 자고 깨고 반복하는 내용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신경 관련해서 환자가 쪽잠을 자게 만드는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라기보다는 정보를 얻기 위한 조치라는 게 더 맞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환자를 자꾸 깨우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환자에게 선망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연속해서 자는 게 아니라 방향상실 불안증 환각이나 환영 이렇게 이걸 경험하는 것처럼 선망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인가 의사들이 환자를 괴롭히려고 작심을 한 것인가 그럴 리가 없겠죠. 보통 뇌수술을 하면 신경외과의 집중치료실에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한 환자들을 1시간 정도마다 깨워서 말을 걸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징후를 봐야 되는 환자에게나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매시간 깬다던가 계속 쪽잠을 자게 되면 한마디로 정신질환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밤을 꿀딱 새게 됐는데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만 자야 된다. 아니면 계속 깨야 된다. 그러면 아예 밤을 새우고요. 확실히 잠을 길게 연속된 시간으로 잘 수 있을 때 몰아서 자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잠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내용이 뇌진탕 축구나 아니면 복싱 이런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머리에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캐나다의 축구선수 중에 46%가 한 시즌에 한 번 정도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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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비교해서 미식 축구 선수는 30% 정도에 불과하죠. 축구가 격한 운동이긴 하지만 경기 내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부상 위험이 그 어느 운동보다도 높은 미식 축구가 오히려 축구선수보다도 뇌진탕의 위험이 적다. 그러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경기 내내 헤딩을 해야 하는 축구선수는 계속 뇌진탕의 데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것은요. 한 번 뇌진탕을 경험했던 축구선수와 미식 축구선수들이 대부분 같은 시즌 동안 두 번째 뇌진탕 세 번째 뇌진탕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겪은 사람은 46%지만 두 번 세 번 이 가는 이게 그 비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뇌진탕 이상은 상당히 그리고 분명히 우려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한 차례 뇌진탕을 겪은 사람은요. 대부분 장기적인 손상 없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뇌진탕에서 회복되기 전에 두 번째 뇌진탕을 겪은 사람들은 이 만성 외상성 뇌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매우 높다고 하네요. 여기서 벗어나는 치료법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뇌진탕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를 겪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중지하라는 겁니다.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과 본인의 성공과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축구선수나 이제 복싱선수나 장기적으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축구선수가 위험하다고 해도 복싱선수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미로 복싱을 하는 사람들은 취미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스파링을 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프로 이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제 주위에도 이 격투기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현재 그 몸 상태가 1년 1년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은 잘 알았으니까 그러면 좋아지게 하려면 머리가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책에서는요 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식단 개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대시 식단 과일과 채소나 올리브 통곡물 생선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그 다음에 대시 식단 영어로 보면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스탑 하이퍼텐션 인데 기름기 없는 단백질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이런 걸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요 아주 극단적으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 과 대시 식단을 결합한 게 이제 여기서 권하는 마인드 식단인데요. 약자죠. 앞글자 딴 겁니다. 이 마인드 식단을 고수하는 게 정신적 퇴행을 막아주고 우리 몸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인드 식단을 지킨 사람들이 알차이며병에 걸릴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고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죠. 알차이머병 걸린 사람 절반을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아직 개발도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은 마인드 식단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장 값싼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그리고 생선 닭고기 이런 종류를 많이 먹고요. 붉은 육류나 포화지방 당류를 줄이는 것 사실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 먹을 때 보면 이런 종류의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횟수가 많죠. 그러면 식단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칼로리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도 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사는 이런 그런 음식 재료들보다는 안전한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점점 위험도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인지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저자의 방식대로 하면 기본적인 지침들 정도만 사용하고요. 가끔은 고기를 먹거나 또는 기분이 좋게 초콜릿을 먹어도 되는 이런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어도 지금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게 힘들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좀 세게 강력하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간헐적인 허기 우리의 정신을 명료하게 하고요. 감각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해주죠. 게다가 혈당이라던가 인슐린 수치 그리고 총 칼로리를 낮춰서요. 우리 신체 체중 감소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하루 중에 전체를 참을 필요 없어요. 일부분만 허기를 견디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 예전을 보면은요. 지금은 상당히 문명화되어 있고 편리하지만 예전에 수렵 채집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음식이 몰려올 때는 풍족하게 먹었을 거고요. 아니면 부족할 때에는 극도의 허기와 기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생활 속에서 음식이 풍부한 시기와 부족한 시기를 번갈아 겪으면서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체질이 수백만 년 이상 간헐적 단식을 항상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에는 이점이 많습니다. 하루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지내면요. 우리 내의 천연 성장 인자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인자가 뉴런들의 생존과 성장을 크게 돋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진화 시스템을 보면 신체와 뇌를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칼로리를 줄이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주의사항도 있어요. 엄격한 칼로리 제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천 칼로리 이하로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늘 허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체가 지방을 태울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런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항상 무조건 졸라매고 골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뇌가 계속 작동하게 될 뿐 아니라 적절하게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뉴런들 사이에 연결 부위가 많아지면서 신경 퇴행이 저지되는 마인드 식단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쪽으로 조금씩 견해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내가 처음 뇌를 열었을 때 수술실에서 찾은 두뇌 점재력의 열쇠 그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명상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명상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명상에 관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겪은 스토리들이 많아요. 명상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명상을 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 이러면서 결국은 종교라던가 자신만의 세계를 찾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이 성공으로의 개인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피처로서 자신만의 이데아 이데아는 좋게 얘기한 거죠.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서 가족도 다 멀리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명상은 무엇이길래 이런 효과를 낳았는가. 과학으로 명상을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그 명상은 원래 좀 동양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각광을 받은 것은 서양에서 이 명상에 관심이 생겼을 대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부터 한 2015년 사이에 특히 이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후 한 10년에서 15년 되는 기간 사이에 주로 미국이죠. 각 신문 매체나 언론들에서 거의 연단위로 특집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명상의 효과 신경과학회와 의 작용 명상의 과학화 이런 내용으로 각종 이슈들이 선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최첨단 과학학회 하나인 신경과학회에서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가 기조연설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연설의 주제가 뇌의 가소성인데요. 신경과소성 많이 얘기했었죠. 이때 명상수련을 하면 뇌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유지였습니다. 신경과학회라고 하면 사실 과학과 의학에서 총화를 받는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쪽인데요. 이곳에 특정 종교 불교 지도자가 초빙되어서 특별 발견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뉴스거리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명상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죠. 산화대체의학연구소라던가 아메리카 사이콜로지스트 협회 그리고 하버드대 의대 교수들 스탠퍼드의 각종 연구소들 세계에 쟁쟁한 미국 유수의 과학연구소들이 명상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관한 여러 논문과 각종 학술자료들이 매년 천편 이상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챙김에 바탕을 둔 수행법 여러가지 각종 이름으로 불리면서 상업화하기도 했었죠. 각종 정신장애자의 심리치료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치료 효과에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 의학계와 과학계가 열풍에 휩싸였었습니다. 추가로 영상진단장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서 자기공명 영상기록장치죠. fmri 명상이나 이완 또는 일반적인 휴식상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두뇌활동의 신비를 실시간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치가 특정한 순간에 뇌의 여러 부위로 혈액이 흘러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특정 뇌의 부위가 활동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의 실존적 자아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참 듣기가 좋아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두뇌의 어떤 부분이 반짝인다. 또는 어떤 신호를 내포한다. 이런 신호만 캐치하면 두뇌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이에 관련해서 하버드대 의대의 벤슨 박사 연구팀 명상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는 안정동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명상 도중에 통찰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오던 정신적 또는 정서적 타성이 깨뜨려지는 순간 명상의 통찰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타성을 깨뜨리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일산화질소라는 기체성 물질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과학적인 내용까지 덧붙였죠. 그럴 듯 합니다. 연구팀은 또 통찰이 발생되면 뇌의 전반적 활동성이 검소되어 조용해지지만 혈압이나 심장박동 호흡의 조정 그리고 여기에 관련이 있는 뇌 부위들이 활동성이 높아지고요. 집중과 공간 시간 개념이나 의사결정의 조정 여기 관련이 있는 게 뇌 부위의 여러 기관이잖아요. 이쪽의 활동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상을 하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던 머리를 아프게 해오던 여러 난제가 풀리는 통찰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뇌의 부위 활동은 줄어들지만 잡념이 줄어든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각종 각성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 그리고 주의력을 담당하는 부분들 평화나 이완감을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 이런 쪽이 활동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안정 또 다른 한쪽은 활성을 동시에 보이는 이른바 안정동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관련된 자료는 또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티벳 불교 스님으로 이러면서 동시에 분자생물학 박사이기도 해요. 메튜 리카르 스님 인도와 네판에서 명상을 30년 이상 수열했는데 몸에서 광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스님을 하도 유명하니까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스님이 자비 영상을 하고 있을 때 fmri로 내 영상을 촬영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의 전전두엽의 활성이 오른쪽 부위에 비해서 거의 100% 가깝게 2배죠?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스님의 좌측 전전두엽의 압도적 활동 우세성은 바로 수십년간 해온 명상수행 덕분 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으로 한때 관련된 많은 상품들이 날개 도친 듯 나갔습니다. 각종 강연회 등도 활발했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위스콘신대학의 데이비슨 박사 연구팀이 fmri와 eeg 장치들을 사용해서 감정을 지배하는 뇌의 부위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즉 사람들이 불안이나 분노 우울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활성을 보이는 뇌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뇌 편도체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 심한 경계반응을 보이는 우측 전전두 피질 이라는 것이 과연 관찰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연구의 타켓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다는 결과치가 많았고요.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감정이 즐겁고 낙천적이고 아주 행복과 열정에 차있고 기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몸 전반이 긍정적인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평소 조용하던 좌측 전전두 피질 갑자기 활기를 띈다는 것을 또 관찰에 성공했습니다. 이 데이비슨 박사 연구 팀은요. 좌우 전전두 피질 활동성을 알아보면서 한 개인의 기분 정도를 수치화 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좌우 전두 피질 활동 비율 만 알아보면 매일매일 기분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오른쪽 반구 전두 피질 활동성 쪽으로 결과치가 기울어진다. 그러면 불행과 고민이 많다는 거고요. 왼쪽 반구 전두 피질 활동 쪽으로 몸이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열정에 차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수를 더 늘려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적게는 1만 시간에서 많게는 6만 시간 정도 명상 수행을 해온 175명의 티벳 승려를 FMRI로 뇌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우측에 비해서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주 행복하고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명상 수행을 하면 뇌 반구의 활동성을 우측 우세성 에서 좌측의 우세성 으로 바꿔놓아서 열정적이고 낙천적이면서 행복한 마음 상태에 놓을 수 있다. 이런 결과치를 최종적으로 얻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까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수련 즉 명상이나 기도를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단 몇 주 만에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행복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실험까지도 해봤는데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류의 실험을 해서요. 모두 실험 전보다 행복한 상태에 놓여있는 결과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독감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처럼 명상 치료법을 주입하기만 하면 모두가 아주 해피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자료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지만 크게 보아서 이러한 결과치에 부합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문득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나름 각자의 고통과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지간히 해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죠. 나 자신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 모든 어려움들이 눈을 감고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정신적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명상 이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주변의 상황에 불편함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 그 개인적인 성취나 만족감에 까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화 법칙화해서 명상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는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기타 종류에 관계없이 종교적 내용이 들어가는 과학적 지표는 거의 믿지 않는 편입니다. 한국에서도 명상과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있었어요. 2017년 정도에 카이스트에서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명상의 과학화 그리고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명상과학연구소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대외적으로 아주 공식적인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타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에서도 종교성 내용을 가미해서 명상의 사업화 명상의 과학화를 한국에서 많이 펼쳐보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까지 뭔가 화끈하게 나온 부분은 없어요. 이 명상의 과학화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명상 중 우리의 뇌의 변화와 심리상태의 변화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유의 연구가 사실 한 4, 5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 30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약간의 상업화 물결을 타다가 현재 이르렀죠. 명상을 보면 판단 및 추리 능력을 완화시키는 대신에 스트레스 감소나 아니면 심리적 불안정 이런 쪽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면이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파다 보면 정확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상태를 만들고 이러한 변화된 의식상태가 우리의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세속화된 곳에서의 세뇌화 작용에서 해방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말로 들어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1970년대 80년대 명상에 대한 서양의 관심 당시의 히피운동 이라던가 동양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 중대와 함께 이때가 뉴에이지 열풍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상의 과학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법칙화 과학화 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범위를 넓히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별로 이슈가 없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명상의 효과가 상당히 과대하게 포장되면서 대중적으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수행은 누구나 타고난 인지능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정신적인 명상수행은 인류 전체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정말 명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이 맞는가. 아까 찬성의 입장에서 미국의 각종 연구소에서 나온 지표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순수하게 과학적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인가.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명상을 의료치료 방법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완벽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중적 인기에 편승하는 일부 과학자들 그리고 대중과학서 그리고 시청률을 쫓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명상에 대한 치료 명상에 대한 대중적 오해는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의 효과는 보통 이런 것이죠. 반복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자신을 치료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종 치료 수기라던가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신적 고통을 해결해줬다. 이런 겁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우울증 해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상 효과는 뚜렷한 개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반복성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명상은 우울증 재발률을 낮추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의 반복성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도 명상이 육체적 운동이나 어떤 다른 치료법보다 재발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나마 아동기 때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상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도 해당 성인들의 사회적 지위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다 달랐고요. 더욱이 아동기 때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 명상을 통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싶은 것이 되살아나서 삶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트라우마의 재현입니다. 그러면 명상이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작용은 없는 것 아닌가 적어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각종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과대 포장한 명상 연구 여러 신문과 매체에 넘쳐납니다. 반면에 명상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나 칼럼은 보기가 어렵죠. 각종 명상 결과들에 대한 장기간 데이터를 보면 수행자 중에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부정적 경험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미국 샤피로 박사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들 중 일부는 명상 과정이나 그 후에 오히려 예전보다 불안감이나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죠. 또 심리적 문제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는 이 명상을 통해서 옛날 충격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명상 효과는 개인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원래는 사람들에게 약간 동양의 대체의학 대체 요법 정도에 머물던 이 명상이 어떤 신성시대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은 바로 영상의학의 발전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이런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 명상을 오래하면 두뇌의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논문을 발표한 라자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명상계의 대중스타가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이 저자의 테드 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 논문 그리고 이 테드 강의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 그녀의 논문을 인용한 또 다른 논문들의 상당수는 이 라자르 씨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실험은 이 과학적 실험의 중요한 기준인 무작위적 선출 방식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고 그 연구 결과도 이례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전두엽 피질의 두께 변화는 명상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원래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전두엽 피질이 두꺼운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두꺼운 전두엽 피질이 사람의 심리상태나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이런 증거는 아예 없었죠. 그러면 이 논문이 그리고 이 테드 방송이 대중적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양 쪽에는 약간 동양에 대한 환상이 있는 듯 합니다. 서양 쪽에 사람들에게 명상이라고 하면 붙다 붙여죠. 그 다음에 구루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를 좋아하죠. 명상을 하면 할수록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진다. 더욱 깨달음에 다가간다. 나는 정신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꺼운 전두엽 피질이 깨달음의 물리적 기반의 증거다. 그러면 약물적 물질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두꺼운 피질을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정신적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 효과는 미지수지만 일단 전두엽 굵기는 엄청 굵어질 것이며 분명하기에 이 내용만으로 어떤 깨달음의 성찰에 도달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해탈은 무엇인가? 이 부타의 경우를 보면 불교에 붙여 정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즐거운 감정만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통을 거치지 않은 해탈,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정 종교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명상 열풍은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과도 정확히 상통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신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거론되는 명상의 긍정적 효과들 대부분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수치와 효과들은 운동이나 산책,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권위의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명상의 처음 부분에서 각종 연구소들 하버드 스탠포드 FDA NIH 이런 쪽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각종 박사들이 여러 연구를 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듣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부분들은 못 찾았습니다.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라는 박사가 B라는 효과를 발견해냈다. 여기까지는 많이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수치를 어떤 의미 있는 정도로 개선해냈다. 이걸 발견해냈다.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문기사 수준인데 물론 그 내용을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과 진실은 또 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스스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효과를 찾아보는 내용에서도 정확한 수치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 내용들을 보면 명상의 긍정적이든 명상의 부정적이든 간에 하버드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했다. 스탠포드 연구진이 이런 결과를 발견해냈다. 미국 국립연구원에서 이런 결과치를 승인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가 승인하면 그것은 정의인가요? 스탠포드 연구팀이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은 변화할 수 없는 물리적 법칙인가? 전혀 그러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 모든 이런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권위에 좀 눌려서 과학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인터넷 유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유명한 인물의 사진을 놓고 그 옆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명언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자주 섞인 농담이 아닐 수 없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인물이 권위에 있다고 믿으면요. 그 인물에 좀 이상한 내용까지도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오래된 실험 결과치이긴 한데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과대학에서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 심리학자 집단 그리고 정신의학자 집단 이렇게 두 그룹이 있고요. 각각의 두 강연자에게 의료인 교육에서 수학적 게임 이론의 적용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일단 강의 제목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수강생 한 집단은 실제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었고요. 또 다른 한 집단은 마이런 폭스 박사라는 이름의 가짜 박사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강의 내용보다는 강의자의 태도가 더 중요했죠. 첫 실험에서 마이런 폭스 박사가 아주 힘이 없고 그리고 뭔가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느리면서 단조로운 어조로 강의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강의가 끝난 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테스트했을 때 진짜 과학자에게 배운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내용 자체는 엉터리고 처음 이제 접하는 거니까 그냥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분을 떠나서 정확하게 배웠는가 들은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가 이해했는가 이런 내용의 평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실험에서는 이 폭스 박사를 다르게 행동하게 했습니다. 아주 열정 넘치고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낼 만큼 유머 넘치고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한 것이죠. 물론 강의 내용은 아까의 그 엉터리 원고의 재판입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이 강의 평가에서요 학생들은 이 진짜 과학자의 강의보다도 폭스 박사의 강의가 더 좋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학생이 교육을 평가할 때 이 강의의 내용보다는 강연자의 표정과 태도 자신감 이런 외적 요인에 더 휘둘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이 폭스 박사가 한 강의는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엉터리라서 앞뒤가 맞지 않았고요. 의미도 없고 그리고 하나하나는 각각의 전문 용어가 맞지만 두세 개를 합쳐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단지 이 열정적인 태도 때문에 학생들은 이 폭스 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그 내용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현직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학자 나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실험 결과 치는 여러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요. 이를 폭스 박사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위로부터의 권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용어나 개념을 막 들어도요. 그 사람이 확신에 차 있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버린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후광효과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아주 일반적인 인상에 따른다는 것인데요. 그 인상이 심지어 객관적이지도 않고 편견에 치우쳐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외모인데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외모를 보고 상대의 성격 인생관 이런 것을 다 질에 짐작해버리는 것입니다. 멋지고 상냥하고 착할 것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럴 것이다 라고 믿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을 살아왔는지는 당연히 틀리겠죠? 아니면 전혀 다르거나요? 그 반대로 외모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폭수효과는 강연자가 가진 성격과 비언어적인 요소가 바로 후광효과를 생성한 것인데요. 실제로 후속실험에서 보면 외향적이고 좀 더 타인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듯한 태도를 갖고 활달하고 이런 교사들이 더 실력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더 학생들을 이해해준다. 교사가 가진 특유의 카리스마나 유창한 말솜씨도 중요하고요. 눈을 맞춰준다거나 미소를 짓는다거나 표정을 부드럽게 짓는다던가 어찌됐든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이 교사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의상에도 작용을 했는데요. 티셔츠나 청바지를 입은 교사들은 왠지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더 공정하고 더 오픈되어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모든 것은 실제 강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편견에만 따른 결과치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이런 실험 결과치까지 갈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내가 비록 무뚝뚝하고 약간 친밀하지 않아도 내 진심을 이해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 나에게 미소 지어주고 나를 향해 부드럽게 대해주고 내가 하는 말의 리액션과 맞장구를 잘 쳐주고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잘하면 더 좋겠지만 혹시 아니더라도 실제로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지만 나에게 무뚝뚝한 사람들보다 훨씬 큰 호의를 호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결과치를 빨리 깨달아서 인생에 적용한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받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가지 좀 부순일만 하다가 결국은 좀 안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가짜 전문가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권위에 취약한 존재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기 전에 과연 내 믿음이 온당한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확신이 들지 않는데 저건 왠지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의심이 드는데요. 아주 확신에 차고 단호한 어조로 단정짓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한 번쯤 그 내용을 교차로 크로스체크해 보는 필요성이 분명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그 사실을 잘 알기에 자신이 잘 아는 분야라고 하더라도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합니다. 다른 자신의 주장을 좀 혁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자기가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짓는지 여러모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의견이나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문장을 쓰죠. 이게 과연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조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권위에 매몰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고요. 예전에 이 뇌에 관련 얘기가 간간히 나왔을 때 제가 그 이탈리아 의사의 뇌의식 중국에서 실험했던 내용인데요. 건강한 젊은 사람의 몸에 이제 나이 들고 최악해졌지만 아주 재력이 좋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뇌를 이식하는 아마도 그레슬이라고 짐작을 하는 그런 실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 당시에는 이 실험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일반 대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부자 아주 권력층에서 젊은 사람의 바디를 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이에 관련해서 좀 뒤늦게 영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조금은 달라요. 뇌의식 대신에 이제 기억의식에 대한 스토리인데 뭐 그 원로는 같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셀프리스예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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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한 행보를 걸어왔듯이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로지 예 성공만을 위해서 가열차게 달려온 노인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을 새로 만들어진 몸에 이식하는 것 기억은 그래도 남아있고요. 몸만 새거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계속 반복하면 돈만 있다면 몸을 만들어서 나의 기억을 나의 정신을 그 바디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죽어가고 있다. 그 누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새 몸을 만들어서 옮겨 심는다니. 결국 이 재벌은 만들어진 몸에 자신의 기억을 옮겨서 심기로 결정하고요. 젊은 몸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못해봤던 새로운 인생을 살죠. 돈도 많겠다. 몸도 젊어졌겠다. 뭐 문제 될 게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의 사람들과는 만나지 못합니다. 즉 자신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리스크는 그 정도의 아쉬움은 감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부자였잖아요. 사실상 찾아오는 친구라는 부류들이 좀 달라 도와달라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그만이다. 이 재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한창 새로운 인생에 적응해 가면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는데 뭔가가 조금씩 이상해짐을 느낍니다. 자신이 겪은 내용이 아닌 이상한 기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분명 내 기억이 아닌데 몸이 기억하는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엄청 격투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굉장히 잘 싸우는 이런 전투머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와 아이가 보이는 환영도 계속 머릿속에 맴봅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 이 제안을 했던 사람이 기억을 옮겨 심고 나서 매일 먹는 약이 있는데 새 몸에 적응하기 위한 약이라고 많은 약을 줬던 게 기억나요. 잘 먹고 있었죠. 그런데 좀 사는 게 즐겁다 보니까 먹는 횟수를 잠깐 빼먹었었어요. 그런데 이 약의 복용을 잊어버리면 어김없이 여러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괴로워하던 주인공은 이 기억을 찾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뭐 재벌이니까 사람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결국 기억 속의 여자와 아이를 찾아내는데 이 재벌 모든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이 심어진 몸은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었죠. 딴의 병원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판 한 가련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 위에 자신의 기억이 덮어씌워진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약을 복용하면서 이전 몸의 주인이 기억하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몸을 산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사람의 몸을 완벽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인공 재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몸을 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행동하죠. 자신이 몸을 산 곳의 주인 역시 알아보니까 젊은 연구원의 몸을 빼앗은 이 기억을 옮겨서 가로챈 거죠. 매드 사이언티스트인데 정신은 나이든 박사 그러나 몸은 자신의 젊은 연구원 결국 이 재벌은 모든 것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자신의 새 몸으로 그 연구소를 없애고 그 박사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자신에게 몸을 판 남자의 인생을 돌려주기 위해서 매일 먹던 약을 끊죠. 그 약은 전의 기억을 억누르고 장기간 먹으면 없애는 약이었는데 이 약의 복용을 끝내면 밀려나 있던 원래 몸의 주인 기억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그 사람의 몸을 구입함으로써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젊어진 몸으로 자신의 딸에게 살아생전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은 전해지는 역할로 하죠. 현상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약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억을 없애면서 원래 몸의 주인의 기억이 돌아오도록 방안에 자신을 가두고 한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재벌의 기억은 사라지고 원래 이 젊은 몸의 주인이 이 몸을 다시 컨트롤 하게 됩니다. 어쩌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 영원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의 영화는 은근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했지만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을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멋있게 추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재벌이었는데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정치 권력 까지도 1인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쿠에서 일본을 움직이는 사실상의 넘버원 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거의 90에 이르러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겠죠. 한때 일본을 뒤흔들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결국 노인이 되어서 초라하게 뒷방에 누워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을 탐해서 이 사람 주위에 불나방처럼 날아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코빼기도 안보이죠. 결국 이 사람은 한국 돈으로 수십조원의 돈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수상을 갈아치울 권력을 가졌었지만 결국 약에 의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좁아져요. 예전에 세상을 상대로 한 그 웅비한 계획들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병수발을 드는 간호사의 팬티 속을 훔쳐보는 그 관음증만이 남게 되죠. 영웅의 초라한 말로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인간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여러가지로 생각이 남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셀프리스 상당히 영화 자체로도 재밌어요. 그런데 결론이 조금 밋밋하죠. 현실은 훨씬 쓴맛입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이었다면 과연 이 재벌은 젊은 몸의 주인에게 과연 몸을 돌려줬을까 아니라는 쪽에 훨씬 더 기울어짐을 저 자신도 느낍니다. 돈도 있고 모든게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권력자가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선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인간사냥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영화 셀프리스 상당히 재밌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요 어느새 성큼 우리네 삶에 다가와 있습니다.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해서 조작하는 방식을 뇌기계 인터페이스 또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명 앨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자죠. 괴짜천재로 불리는 이 앨론 머스크가 뉴럴 링크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이 회사를 설립하고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MI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의 약자죠. 머스크가 BMI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휴먼 증강 과 관련이 있는데요. 휴먼 증강 이라고 하면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능력을 단순히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변형하는 인공진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 AI의 위험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공지능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힘을 약간 무마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그 자체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뒤지지 않도록 인간의 지능을 증강하기 위해 이 BMI 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생각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면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죠. 뉴럴링크는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요. 마침내 2020년 8월 뇌의 컴퓨터 칩을 이식한 돼지 거투르드를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이 돼지는 뇌파 신호를 수집하는 링크 0.9 라는 칩을 뇌에 달고 있었는데요. 가로 23mm 세로 8mm 이 칩은 수집한 뇌파를 초당 10Mb 속도로 무선 전송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거투르드의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뇌의 신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앨런 머스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기억상실과 청력상실 우울증 불면증 기타 여러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심장마비가 오면 경고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BMI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전선을 연결한 뒤에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기계가 사용할 수 있게 코딩만 해주면 되죠. 뇌의 중추신경 단면의 측두엽 신경세포 수상 돌기에 전류가 흐르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전기적 자기적 뇌파 신호가 발생되죠.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면 뇌가 활동할 때 생기는 전기적 활동을 상세히 기록해서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신호를 기계가 이해하도록 변환해서 뇌가 몸에 주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기계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 시스템이죠. 당연하게도 이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뇌가 살아있는 한 뉴런은 쉬지 않고 서로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요. 인간이 세상 모든 것과 상호교차 작용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약 800억개 뉴런이 활동하는 결과들로 이뤄지는 그러니까 일단 이 800억개 중에 어떤 뉴런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 원래는 급선무죠. 그래야 여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뉴런에 몇 가닥을 연결해야 기계를 생각대로 구동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800억개 뉴런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기능을 찾아간다.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신경영상법을 통해서 뇌활동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면서 분석해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경활성화를 직접 검출하는 뇌파괴 그리고 뇌활동에 수반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뇌자괴 신경활동에 관계하는 혈류변화 반응을 검출하는 PET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FMRI 근저개선 분광기법 현재의 의학관련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총동원됐죠. BMI 기술은 이 중에서 주로 신경영상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생각할 때 생성되는 뇌파를 감지해서 기계와 컴퓨터 등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요. FMRI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공명 영상법을 활용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공학적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관심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유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더욱 발전돼서 직접 칩을 사람의 대뇌피질에 이식한 다음에 뇌신호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까지 발전돼 있습니다. 뇌파나 현류신호를 검출해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반응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사용자의 정신적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을 삽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뇌의 정극을 이식하면 두개골 바깥에 있는 정극과 뉴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에 비해서 성능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가까운 게 좋으니까. 실제로 2019년에 뉴럴링크는 쥐의 뇌의 정극을 3천 개 정도 삽입한 신경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사람이 아닌 수술 로봇이 집도를 했습니다. 이 로봇이 전극을 분당 30개에서 200개 정도씩 이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의 표면을 덮는 혈관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이식하는 기술 이 자체만으로도 참관자들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술 보조 로봇이 아닙니다. 보통은 왜 다빈치라고 해서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곳에 의사가 보면서 명력을 내리면 수술 로봇이 가서 집도를 하는 의사의 움직임을 캐치하는 시스템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해진 좌표가 찍히고 프로그래머가 되어있으면 그냥 수술 로봇이 가서 영상과 센서를 확인하면서 바로 사람을 수술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전 외과의사인데요. 아무리 우수한 외과의사의 손놀림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수술 로봇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혹시 한두 명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균치는 분명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수술 로봇은 계속 발전하겠죠. 과연 인간은 미래사회에 어떤 존재 가 될 것인가 신분상승인가 아니면 전락인가 각종 공학적 테크놀로지로 가득 찬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존재론에 관한 인문학적인 생각이 드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음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